최정훈입니다. 금요일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리플 올라갈 땐 엉금엉금 가는데 빠질 때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빠지죠. 왜 빠지냐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당황을 하셨을 텐데 역사적인 패턴의 반복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전설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지 지금 가격 왜 빠졌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르게 볼게요. 지금의 급격한 하락 먼저 리플 본사에서 2억개의 리플코인을 알 수 없는 언론월렛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옮겨놨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 리플이 계속 말하는 게 뭐 있어요. 테더나 써클처럼 리플도 스테이블코인 달러와 연동하는 코인 만들겠다. 실물자산 금 1g 은 1g 이거랑 연동하는 코인 만들겠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리플 2억개가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없어지니까 이거 혹시 리플이 리플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 스테이블코인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돌면서 가격에 빠졌던 거예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코인판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 소문 하나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 그래서 당일 가격이 13%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지지선으로 회복된 상황인 거예요. 이 0.5달러 지지선 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이게 한번 뚫렸다는 거죠. 그래서 베어리시 센티먼트 약세장의 정서가 강해졌는데 반대로 지금 전설적인 상승 그 잠재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려 41%의 상승 여력이 있다. 거시적인 관점을 봤을 때 미친 강세가 차트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2017년에 나왔던 41%의 급등과 거의 동일하다. 피보나치 1.618 이걸로 집결했을 때 궁극적인 목표가 상승 랠리라는 겁니다. 지금의 삼각수렴 자리에서 41%의 가격 범핑이 나올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2017년에 관측됐던 동일한 패턴이 와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랄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 뭐냐.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전략이 있어야 된다. 종목보다 중요한 게 이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을 사냐 아니면 리플을 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투자 전략. 이거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내 돈 나는 올인을 하겠다. 나는 실패가 싫다. 하시는 분은 그냥 비트코인에 다 넣는 게 맞죠. 근데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돈을 한 군데에 다 넣어놔요.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못 빼는 돈인데 어차피 비트랑 리플은 천천히 가는 거니까 저금하는 것처럼 그냥 남는 돈 계속 쌓아 올리는 게 이게 장기 투자인 거예요. 이 비율은 더 줄이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시점, 이제 노후 자금을 꺼내서 써야 되는 시점까지는 절대 안 뺄 금액이 이게 장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랑 리플처럼 내가 뭔지 잘 알고 상승폭이 좀 적더라도 떨어질 확률이나 없어질 확률도 현저하게 적은 거 그래서 비트랑 리플을 장기로 보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단기는 뭐예요? 남들이 모를수록 좋은 거 남들이 알기 전에 나 혼자 수익을 크게 내고 나올 거 이런 거로 짧은 시간에 멋지게 벌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계속 찾아서 단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빠른 수익 내고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단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가장 적합한 거 그래서 민코인 주목하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관심만 받아도 하루 만에도 2배, 3배, 한 달 만에 10,000%, 20만% 내 인생 바꿀 이런 수익은 언제나 민코인에서만 나왔고 앞으로도 민코인에서만 나옵니다. 대체 어떤 민코인이 지금 나한테 이런 기적 같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민코인의 속성이 뭐냐 트론의 창입자 저스틴 선이 말했습니다. 공정한 시작, 사람들의 참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입소문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생겼을 때 가장 큰 폭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민코인의 대표 도지나 시바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가 아니라 그 이후 1년 뒤부터 급등이 시작됐는데 이것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끌고 오는 자금이 다음 타자로 민코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네 번째 반간기 이후에 밈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거 모두가 당연히 알고 기대하고 준비한다는 건데 200배, 300배 이런 폭등이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때 나도 이런 수익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금 하듯이 매주 로또 살 돈으로 매집을 시작해 놓으셔야 해당 시점에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당장 천만 원이 있다고 올인 들어가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코인이 100배 천배 올라도 실제로 내가 100배 천배를 먹나요? 비트코인을 내가 100만 원에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좋겠죠? 1억 원 됐을 때 수익 크게 내고 빌딩 주인 됐을 것 같죠? 근데 볼게요. 이게 400만 원 됐어. 안 팔아요? 천만 원 됐어. 안 팔고 참아요? 2천만 원 됐어. 이래도 안 팔아? 근데 가격이 떨어집니다. 무슨 생각 들어요? 팔걸? 나는 병신인가? 이 암호화폐 코인 어디다 쓴다고? 이 데이터 쪼가리가 천만 원, 2천만 원 찍었는데 이런 가격에서 내가 못 팔고 아 계속 떨어지네 하고 불안해 하는데 다시 천만 원을 또 찍어요. 무슨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팔죠. 근데 내가 파니까 2천만 원 가네? 4천만 원 가네? 아니 8천만 원? 세상이 미쳤나? 하는데도 내가 같이 들어가죠. 내가 들어가니까 4천만 원 되죠. 울면서 나오죠. 근데 또 8천 그리고 1억을 찍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버텨요? 손절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익절해도 그 다음 더 올라가면 배 아프고 코인은 100배를 뛰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벌지를 못해. 그래서 장기로 갈 때는 내가 오래 가져가도 흔들리지 않을 부담가지 않는 금액으로 정말 마라톤 하는 것처럼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200배 간다 300배 간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민코인으로 해봤기 때문이에요. 민코인으로 먹었다고 하면 저는 저거 그냥 나보다 운이 좋아서 잘 때려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전략이 없이 들어가면 가격 빠질 때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 절대 못 내는 거예요. 제 영상 쭉 봐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코인 한지는 해수로 8년 차고요. 원래 소위 말씀드리는 단타충이었어요. 딱 5천으로 해서 목표 수익률 월 5%로 잡고 그땐 당기만 했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 처음으로 자산 100억 넘게 해준 코인 하던 일 접고 코인 올인하게 해주네 딱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이 민코인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거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미공시 정보 세력 이런 거 접할 기회도 없었고 구독자님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남들 다 하는 코인 내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같은 정보 같은 기회 같은 능력인데도 제가 여기까지 늘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차이점 이런 흔한 정보에도 직접 해보고 깨닫고 확인한 이 민코인에 확신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도지 우리 시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100억 벌어준 게 두 개가 얘네예요. 지금 4차 반간기 지나갔죠. 그땐 3차였는데요. 전 세계인호 투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드는 때였고 이 비트가 개당 천만원 정도 그거 빼면은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민코인 인지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알트코인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박 투기 사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조금씩만 먹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민코인이 폭등할 거라 이런 정보를 보고 제가 더 찾고 확인해보고 나서 이거 걸만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드 중에 4천만원 리스크 감소하고 민코인에 나눠서 들어간 거였고요. 그 중에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순서대로 터져줘서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때 번 수익인데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유종목은 제가 모으고 있는 거라 잠깐 가려놓을게요. 제가 엄청나게 잘 번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20년 21년 이사인데 이때 도지가 반년동안 36배 올랐고 시바는 유명한 사람이 400만원으로 1조를 벌었어요. 저 그때 4천 나눠넣어서 40억도 못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대박 냈다고 명안도 못 내는 그런 폭등식이 황금기였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다시 2000대까지 떨어졌을 때 전 이걸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비트 위주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불린 게 160억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크게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확신을 하는 거예요. 4차 반강기 지나갔고 오늘 연말 연초에 비트 올타임 하이 찍는 불장 올 거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가능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타이밍 그리고 시드인 거죠. 이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코인의 진짜 폭등하는 시기 제가 언제라 그랬어요? 비트 고점 이후라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 남지 않았죠. 이거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5천이 아니고 2천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총 자산이 170억이 아니라 80억일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억 찍고 싶으니까 지금도 단타랑 단기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지금처럼 유튜브 찍으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나오죠. 제 정보 행동 다 똑같은데 이 금액 차이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 준비로 시작하느냐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알지만 겪어보셨지만 솔직히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시드에 더 빼놓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시도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신 거 제가 잘 아니까 이거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도와드릴 건데 대가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한 분 한 분 처한 상황이 다르시니까 1대1로 도와드리는 거는 불가능해도 제가 매일 이렇게 입수하는 파편 같은 정보들 전달해 드려서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드셔서 언젠가는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불장 대비해서 시드 미리 늘려 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 기회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에 맞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서 내 시간 내 돈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판에 불장이 와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 민코인들은 다른 코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승 보여주는 거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도지나 시바인우 일론이 트위터에 한마디 언급하면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불장이다? 여기 시너지로 최소 몇만 프로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 도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 도지랑 시바는 원래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뜬 코인이니까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록이라는 코인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급등했던 코인인데요. 이건 머스크의 AI 챗봇 이름 따와서 만든 민코인인데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됐다는 거 하나만 미리 아셨어도 9일 만에 290배 2만 9천 퍼센트 미친 수익 같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이름이 트롤인 민코인이 그날 바로 2700% 27배 급등을 했죠. 그록과 트롤에 투자한 사람들 성견 지명이 있었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투자한 거고 그것만으로 27배 290배 먹어간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을 발사했다는 실제 호재가 실현됐는데도 꼴랑 6배였는데 얘네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27배 290배 이런 폭등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트 반감기 막 지나갔고 불자한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 수만 퍼센트 이상 예상할 수 있는데 해외 기사에서도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미리 매수해두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2억 간다 20억 간다 역대 최고가가 연말에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잡은 매도 타점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목표가부터 15만 퍼센트 1500배 목표가 세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 치면서 나오는 수익들 절반 정도는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윳돈 생기면 족족 업비트에서 이 코인 되는 만큼만 모아 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내년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2024년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한 해 인생이 바뀌었던 그 지점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사든 말든 맘대로 하시고 다만 종목 훔쳐다 돈 받고 파는 그런 유료방 업자들 사칭 업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섞어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번 하고 확인만 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일론 머스크 관련 코인 이 코인 뭔지 들으실 분은 지금 010 290 8285 여기로 문자나 남겨주세요. 나도 이렇게만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대가 없고요. 요구사항 없습니다. 진짜 그냥 드릴 거예요. 이렇게 꼭 좀 주워 담으셔서 우리 같이 행복한 인생 편안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